이 하이델 베르크 교지 문단 21문에 보니까 또 믿음 문제를 다루는데 보십시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게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참된 믿음 하나 나왔죠? 확실한 지식이며 그 다음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뭐가 참된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지식 여기서 한국교회가 벌써 지금 이게 기초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굳은 믿음이 나오겠냐고요? 그런가 하면 지식만이 아니에요 그 확실한 지식이 말씀에서 나왔나? 그리고 또 이 확실한 지식이 나로 하여금 굳은 신뢰로 연결시켜주고 있는가? 이게 내가 지금 진짜 지식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병 낫고 싶으면요 의사 찾아가가지고 그 의사를 믿으셔야 돼요 이분은 나 병 고쳐주실 실력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처방해 주는 약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의사랑 상담하면서 속으로 이 돌파리가 뭘 안다고 이런 소리 하지 처방해 주는 약 이게 돌파리가 제조해 주는 게 무지 효과가 있겠어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거 뒤집으면 어떤 거예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반이 약한 이 시대에서 여러분 굳게 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